이제는 대학에 다니는 일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왜 대학에 다녀야 할까요? 우린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죠? 모든 대학들이 각자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의 기준은 뭘까요? People say developing human resource and leaders are important. but exactly what kind of leaders and talents do you think he's needed?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학은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사람들은 알고 싶습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 앞서가는 대학, 그래서 최고인 대학.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여기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에 다니는 일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왜 대학에 다녀야 할까요? 대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저는 이곳 한양에서 한양만의 교육을 통해 찾았습니다. 한양대학의 권학경신은 사랑하고 실천인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되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을 통해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의 하니안이 되었습니다. 하니안의 역사는 다른 기술을 통해 한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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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소위的実践を行う主人公になります 他でもないハニャンの優れた 소위から始まるからです 有複合教育の強化 伝聞学、リーダーシップ、社会奉仕教育活性化を通じて 소위的人材を育てる教育 これを通じて人の価値を高める教育 それが今この瞬間 ハニャンが開いていくハニャンだけの今日です 최고의 대학이란 어떤 걸까요? ハンゲラー受정된 것을 学習後、 불가능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꾸는 것 あんまでも30万ハニャン人들은 그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人の価値を高める教育という種は どのような実を結んできたのか 限界を超える技術の革新、社会の革新をなし 人の価値を高める教育という種は どのような実を結んできたのか 限界を超える技術の革新、社会の革新をなし 実用工学のメッカとしての歴史を 休むことなく綴ってきたハニャン人の底力 大韓民国産業家の成長動力として 未来技術産業の革新エンジンとして 大韓民国の輝かしい成長をリードする 誇らしいハニャン人 今、その自負心は エリカキャンパスの学研産クラスターを通じて さらに光を走っています 大学と社会の境界を超える 新しい教育のパラダイム それを示しているエリカキャンパスは 学生たちの現場実習機会を保障し 実質的な業務能力を向上させる 持続可能な現場実習を通じて 三角協力の代表モデルとして評価されています 限界とは可能性を阻む障害物ではなく 無限の成長を可能にする機会であるということを ハニャン人は今この瞬間も より熱く、より生き生きと証明しています ハニャン、 есть! ハニャン学校は学学生や教育的な環境に上がっていて 大きな説語に効果を目指す この課題は ハニャンにクリエイティブに想像した ハニャンにクリエイティブに想像して ハニャンにクリエイティブに想像して ハニャンの特徴を想像した ハニャンの仕様の見込みで想像して 한양 University offers a great environment for learning and outstanding educational programs. But the biggest lessons here 한양 enabled me to think creative Creatively in 한양 한양 enabled me to think creatively with 한양's unique point of view 큰 세상에 나가니 더욱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가 배우고 익힌 창의적 학문이 세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을 잃지 않는 인재 한양을 키워내려는 진정한 인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社会을導くリーダーに成長している 한양人たち 한양が本当のCEO士官学校と呼ばれるのは 単に個人の成功を成すことに終わらないからです 한양の 진잘은 今日の成果より明日の成長に向かいます その信念の上に 한양は惜しみない投資を通じて グローバルな能力をさらに健康に育て 国内最高の研究環境で 教育と同時に研究活動を続けています そして今 そして今その相違の動力はさらに大きな翼を身につけました グローバルな人材を育てるための 한양だけのグローバルプロジェクト 特に独特のグローバル革新戦略である G2教育を通じて 世界との距離をさらに縮めている 한양は 私たちが足を踏み入れた世界 それ以上の可能性を絶えず確かめながら開いています 相違の価値が倍になる大学 より大きな人 さらに大きな世界に向かう 한양の進化は続きます 지난70年間 성장을 거듭하며 창의의 발걸음을 이어온 한양은 이제 글로벌 명문대학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グローバル革新戦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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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의 가치 사람의 가치 그리고 대학의 가치를 더 높이는 대학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한양이 열어가고 있는 한양의 오늘입니다 한양가 유메빌 세카이 한양가 무카온 세카이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지식 이전에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성을 먼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 그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지금도 치열하게 찾고 있습니다. 소가이사れた隣人に向けられた温かい愛の中にも 相違的研究に向けられた情熱の中にも 한양の分かち合いは宿っています. 世界を動かす最も温かい力 한양人の心臓にはいつも分かち合いと愛が脈打っています. 한양은 실용 인재 양성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 역할을 다해 왔으며 이제 창의와 나눔을 더하여 글로벌 영문 대학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을燃やす教育の現場でも 限界に挑戦する研究の現場でも そのどこででも向かい合うことになる人々 より熱く より熟烈で それゆえさらに美しい人々 相違と分かち合いで世界を動かし 愛の実践で世界をより美しくするその道の果てまで 한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니ャン大学